경기도가 포천시 내충면 내리 1원을 유네스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반딧불이 보건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는 반딧불이 2,200개체를 방사했습니다. 경기 G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동식물 6천여 종이 서식하는 생물의 보고입니다. 내년부터는 청정지역 지표인 반딧불이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 애벌레 2,200개체를 방사해 반딧불이 보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환경지표종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반딧불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포천시 내충면 내리 1원을 반딧불이 보건대상지로 정했습니다. 이곳에 달팽이와 다슬기 등 반딧불이 먹이용 연체동물 1만 2천 개체를 미리 풀어놨습니다. 물 흐름이 약한 지역, 또 한 가지는 먹이가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산이라든지 숲이 있는 지역인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곳이었습니다. 방사된 반딧불이는 내년 6월쯤 빛을 내는 성충이 됩니다. 경기도는 반딧불이 이외에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특성에 적합한 생물종을 선정해 보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